그 상상을 넘어 예술의 향기 넘치는 자 부산에서 오셨죠? 큰용 꿈의 음악 여행 팔공산 갑박이 단풍 축제입니다 자 주체는 국제문화교류 한국대중예술단 후원은 세스폰 전문점 목화악기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앞에 요 큰용 단장님께서는 전국 방방독권 발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큰 무대는 예술을 동무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서 오늘도 장시간 저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에서 오신 가수들은 오늘 고생이 아침부터 많으셨습니다 노래 한번 모셔볼까요? 나오셔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며치가 안되서 본인 직접 선생님이 소개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항의 노래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강항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한번 쳐보시면 그 강항을 알 수 있고요 강항목을 저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곧 MBC에서 17회분 방송이 될 겁니다 그때 강항의 노래를 저희가 부르는 이 노래입니다 아무튼 보십시오 강석 중공항 박사입니다 맞죠? 여러분 박수는 서창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는 서창해 듣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goats의 맛으로 가수 있습니다 그녀는 서창해 듣겠습니다 아침내 그 강항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정색인데 너리石으로 모셔던 진정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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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